그럼 그냥 킬 잃고 사라지 나중에 해봐야지 한 번 봐봐 걔 입장에서는 진짜 잉이야 잉 오.. 뭐 꼭? 오 개념 있는 친구 뭐냐? 오 디바 쟤는 얕하다 2층 디바 딸필 한 잔 뒤에서 소리난다 우리 걱정 나 빠질게 나이스 저래 살짝 위험해보이는데 원숭이 나 오케이 응 빠질게 여깄다 원숭이 나 쪽으로 갔네 어 뭐야 캐서디한테 죽었네 나 살아야 되거든 얘 깨우면 안 돼 오 내가 위험하다 내가 죽었네 거점에 윈스턴이 땡큐 우리 올라가지 어 한 번 확인해볼까 보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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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시스콘 오 시스콘 자가리 다이버 오 감 오 안 돼 아 윈스턴 처리하려다가 가버렸네 아이고 까비 어 얘 죽어 들어갔다 에이 죽었네 아 저거 펄이랑 같이 썼어야 되는데 한 번 빽다도 괜찮은데 너무 따로 다니는 것 같애 모르겠네 오 가는 중 나 살면 살기로 하면 되는데 오케 오케 뒤로 빠져 오케 아 깨우면 안 돼 깨웠네 일단 넌 살아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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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살았다 오케이 이제 철 빠져서 한 번 궁으로 가면 돼 오케 모이라 궁없어 오케 오케 아이씨 진입하여 왜이렇게 힘들지 난 어디에 있다 어 나 탱거 살려야 돼 오케 초월에 빠졌으니까 오케 나 봐봐 어 오오오오 콩콩콩 오케이 끝났다 나 일주 오케이 나 끝났 오우 어 나 죽었다 윈스턴 인스턴은 식감 인스턴은 식감 세명 따서 먹을 수 있어 근데 윈스턴이 오네 다는 애죠 아 와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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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했네 아이고 그냥 들어가면 돼 오케이 오케 원스윙이 못 잡았네 아이고 그래 아깝다 너무 조심 너무 뻘고 아이씨 아이씨 아이고 아이씨 한 번 더 빠져려야겠다 이깝이? 흠 나 반피다 어 가자 들어가자 어 아 윈스턴 윈스턴 때문에 진입을 못했어 이제 또 날 누르겠지 또 누린다 날린다 날아가자 아 죽었다 윈스턴이 집중적으로 나만 보네 흠 잘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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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위에다가 한 번씩 가볼게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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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흠 흠 흠 두근리 형이 강방지게 씨리 그니까 계속 날 물러오네 킬러를 잘 무네 어 뭐야 치지도 않았는데 요거 맞고 튕겼는데 페이크 어 원래 이게 있었나? 어 있었어 무너트려버리기 안 무너짐 절대 쎄 거의 한 우주 끝까지 날아가는 표창 표창인데 이게 안 터지네 오 바람 났다 디바 윈턴으로 해도 안되니까 디바로 안나가 트리코잇 여기 바티스트 바티스트? 아 불사장치 내가 깼다 거점 확보죠 아이고 킬리코도 있고 여기 한조 개 딸피네 한조 어디? 어 튀었어 뒤로 디배랑 같이 있어 아 오케이 디바 사졌다 한조 힐 벤 한조 힐 벤 여기 디바 잡고 죽어서 괜찮아 화이트 여기 한조있다 여기 남류 오케이 오케이 오이씨 오이씨 디바 뒤에 있다 아 불사장치로 살아났네 너무 좋아 암조가 짤리였구만 암조가 짤리였구만 암조가 짤리였구만 어 나 불 못한다 엔파빵 80 위에 디바 나 공원 여기 어 나 죽었다 컨트롤 미스 아 까비 아 까비까비 아이고 내가 벽을 실수로 타가지고 아나를 먼저 갔다 어찌 결국 죽였긴 했는데 실수가 좀 컸네 아이씨 오케이 또 완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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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 장전 아이씨 아이씨 오우 맛있다 적팀 윈선 계속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암튼 아냐 보통만 받다가 쓸거야 흐흐흫 아아 저게 살아가네 이런 깍